올여름에 숨이 턱턱 막히는 무더운 날씨가 연일 이어지면서 특히 노인들과 어린애들의 고생이 많은데요. 30도를 오르내리는 날씨가 지속되면서 일사병이나 열사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울산에서만 벌써 6명의 온열 질환자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김나리 기자입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병로당을 찾은 어르신들의 발걸음도 이어졌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야외활동을 하기보다는 실내에서 다같이 모여 더위를 피하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울산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 환자는 6명. 폭염에 취약한 고령자와 독거노인, 야외근로자, 만성질환자와 어린이는 온열 질환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폭염특보도 발령되면서 가장 더운 시간대인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야외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외출 시에는 양산, 모자 등으로 햇볕을 차단하고 헐렁하고 밝은 색깔이 가벼운 옷을 입으며 샤워를 자주 합니다. 또한 가장 더운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에는 실외 자극을 피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온열 질환은 뜨거운 날씨에 오랫동안 서 있을 경우 두통이나 어지러움, 근육경련의 증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